진동이 마음에 드네요 뭔데 오리배도 이끌었나 설마 오리배 타고 가나? 대박 봉파이어 소지품을 태우기에 소지품을 태워라 엑스는 아 야 한칸씩 올라가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구나 오케이 와우 이런식이라고 태울 수 있나 아 묵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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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자 오 여기도 태워볼까 아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럼 저걸 갖고 와야 되나 뭐야 이거로 서지품을 태우기 아 완료했다고 어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나 응 하나 더 태울 수 있나 하나 더 태울 수 있나 으 으 으 조개 뭐가 있긴 있는데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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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와우 거출까 뭐 없는 거 없는상 오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와 이게 열어 들어와서 열어 들어와서 안되는데 흠 설마 어서 놓고 놓고 올라가서 가지고 다시 가지고 이리 간다 이란 나쁜 새끼다 너가 그럴 줄 몰랐어 어째에도 하나 있네 뭐야 이거 두개 올라가 그러고 여기다 아이고 야 자 이 짐을 볼이 되는거잖아 여기 놓고 들어 아니 뒤로 들여 들어서 한 칸 들어가서 뒤로 들고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열고 그렇지 쉽지 이제는 팍팍 가죠 이쪽에는 와 여기도 불이 너무 많은데 들어 들어 올라가 올라가 아무때나 들어가고 아 응 뭔데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저기 딱 넣어야 되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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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그리고 1 이어나 으 으 으 으 으 으 25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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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좋은 놈들 꽃 한칸 가지고 저기 안되잖아 그만 이렇게 되나? 아이씨 빠지부네 한칸만 올라와 아니 아니 안되네 아이씨 안타지네 어 와 밟으면 끝나는거네 아 이거 불에 태워서 그렇구나 여기도 무조건 나야되는데 이걸로 대충 될까? 이걸로 대충 될까? 점프 없나? 오직 이것뿐이거 어이 답이 없는데 2단 점프가 없는데 점프가 없는데 또 밖 안전한다 최소한으로 좀 어렵다 헉 아니 저거를 밀어서 간다고 와 이건 제가 못했다 와 이건 제가 못했다 와 대박 어떻게 해야 된건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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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야 전화 żenia 아멘 으 으 아 으 널 들고 으 으 으 으 으 보면 아니오 적으로 잠시만 여기도 여기 놨고 올라가고 떨어져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가져오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뺴면 되구나 아이고야 상당히 재미있어 잠시만 이걸 좀 빼가지고 와 이거 안 되는구나 무조건 여기 나이 되는구나 이걸 밀 수가 있나 여기 놨고 날을 들고 올라가고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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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와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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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다 해봅시다 북한 놈 놈 놈 놈 놈 등을 놓으면 이단이 안 되잖아 놈 놈 놈 놈 놈 놈 놈 놈 놓으면 안 돼 왜 들어와 이 사람아 저기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야 우와 어우 아 상상 동탄 일이 자꾸 벌어지네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어 떨어졌어 왜 자꾸 떨어지노 위로 봐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어 어느 날 있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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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아 이거 되지 않네 한 개 더 있었잖아 올라갈 수 있네 주택부터 먼저 점검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어 설마 1박스 움직이나? 1박스 움직이구나 3박스 움직이네요 Switch more 2박스 움직이네요 외롭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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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갈 수가 없네. 이쪽부터 가야 돼. 여기 가서 들고 와야 돼. 첫 박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개빡셔. 개빡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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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으 음 으 으 으 clique euro 우와 우와 성공 대박